안녕하세요 아빠 아동반의 아동아빠입니다 저는 써니입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게임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찍을 게임은 뭔가요 써니 로블럭스입니다 아 이거 저희가 또 처음으로 찍는 동영상입니다 네 로블럭스에서 로블럭스에도 게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네 오늘 해볼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? 히어로 게임이요 히어로 게임 해보자 고고고 히어로 히어로 그럼 여러명의 히어로중에 우리 써니가 하고싶은 히어로를 고르면 되는거지? 오케이 좋았어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히어로 히어로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뉴질랜드 집이 와이파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거 같애 자 이거는 힘이고 이거는 스피드 이거는 염력 같은거 오케이 이거는 전기고 이거는 플라즈마 자 자 우리 써니가 고를 힘은 과연 플라즈마도 히어로 얼굴이 시 어 나는 이것저것 해봐 한번 그래 그럼 플라즈마 문제 그래 플라즈마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아 아 꼈어 아 뭐야 뭐야 벌써 시작한거야 아 뭐야 뭐야 나 어디 가는거야 바퀴에 뭐가 달린거 아니야? 롤러스케이트 같은거? 뭐 이거 바퀴에 뭐가 롤러스케이트 같은거 달린거 같아 그래 그래? 어 이상해 갑자기 미끄러지듯이 가잖아 다른걸 바꿨는데 스왑파워 난 스피드로 가보자 스피드 후르르르 후르르르 뭐야 이게 빠른거라고? 빠른거라고? 다른 애들이랑 비슷한데? 이게 뭔 스피드야 어 얘 저기도 스피드있다 어 아 이거 다른 여기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 접속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건데 어 아 그럼 여기 써니도 지금 뭐라고 표시되있겠네 다른 사람들 그 컵파이네 어 나는 이거를 뭐해 어 얘는 막 망또도 있다 갈라다닐 수 있겠다 오 또돈또또또 근데 악당들은 어디있는거야 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다 이런 그 영웅들이잖아 어 아 이거 못들어가나? 에이? 못들어가네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악당들을 물리치러갔다 흥 흥 근데 악당들이 어디있는지 몰라 악당이 있는지도 몰라 악당이 있는지도 몰라 쓰읍 이게 뭐지? 왜 깜짝아 어 어 아 이건 그럼 계속 끝이 없는게임인가? 어 와 이거 여기는 그 뭐야 마이크래프트랑 비슷한건가? 어 내가 피가 있어 아 지금 오른쪽에 여기 막 아이디같이 주어있는사람들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에잇에잇에잇 눌러버려 악당을 눌러봐 악당이 뭔지 모르겠어 아 잠깐만 여기서 헬프 누르면 그래 그래 거기 뭐 있잖아 응 뭐 메뉴같은건데 비디오 스크린샷 스크린 그렇네 아 뭐야 어 어떻게 하지 더블점핑 더블점핑 이거 뭐야 이거 버튼을 한번 눌러봐 더블점핑 Q 보통 A A X 그럼 Q Q A 이건 옆으로 가는거야 D D는 옆으로 가 D X C 하나씩 눌러봐 어 뭐야 확대하는거 있었어 일단은 아 아 그게 뭐 마우스로 뭐야 어 뭐야 오 예이스 뭐야 뭔가 뭐야 아 여러분들 저희가 사실 이 게임 오늘 처음 하는거라서 어 미션 아 또 또 또 또 미션 아 뭐야 이거 어 오케이 써니 이거 오늘 처음 하도 맞지 어 아 뭐야 어 야 오케이 에 처음 하는거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네 어 어 넘어가는거야 텔레포팅 텔레포팅 텔레포팅하는거야 오오 악당있는것으로 텔레포팅하는건가 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밖에 안되네 아 나는 파워를 가지 어 다시 파워를 선택하게 됐네 두두두둔 근데 악당이 있는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벽숩히는거 여기 누구하냐 다른사람들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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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이거야 이게 이게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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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 뭐야 아 얘는 여기 끝에 톱날 같은 게 하고 OK 오, 좋아 알, 저저저 Together 야 너네는 정말x3 uh,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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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아니 써니가 지금 검은색이야? ین이니까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검은색? 어 여기에 지금 다른사람도 집소 하나도 안되있나봐 그치 오른쪽에 지금 아이디가 하나밖에 안보여 아 나 수업파워해서 파워가 훨씬 세다 이거 뭐야? 마무? 내가 내 이름이 아 또 없어? 야 다 나와 나 무찔러줄테니까 여방 파워 파워 호루 터 터 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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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커진다. 여기 시간제안 있어. 안돼! 안돼! 오, 타워가 엄청난데? 뭐야? 어, 잘한다? 어. 뭐야 이거? 시간제안 뭐야 이거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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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오케이 알았어. 가주! 이해한거지? 어. 응. 음. There's a bus in a way. The bus looks... 오케이. 아, 엄청 낡아보인다. 우와. punch! E로! 오케이. 하늘과는 다 나온다. 뚜둔둔둔둔둔. 오! 뚜둔둔둔둔둔둔. 아... 여기 올라가면 되구나. 뚜둔. 뚜둔둔둔둔둔. 역시 파워다. 어. 어. 구멍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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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아. 후! 화난다. 이 사람이 좀 누가 와주면 좋겠어. 아니야 나 혼자서라도 충분해 너무 쉬워요 아 진짜? 아니 근데 이거 뭐라고 있는거야? 알지? 나? 막겠어 그냥 맘무스 호요 근데 맘무스라 하려고 그랬는데 맘무스러졌어 여기를 가보지 말아줘 여기 맞나 길이? 이거 맵같은거 없나? 맵같은거? 어 저기 더있다 길을 안가야지 여기 산..여기 아니 여긴 악성 없애는거야 아아 여기 피가있지 어우 에너지가 엄청 많은데? 내가 잘싸워서 그런거야 야 다 덩겨 너는 두명은 너무 쉽단 말이야 어? 뿜뿜뿜뿜뿜 두둔둔둠 두둔둠 뭐야 에너지가 뭐 줄줄 아는거야? 뭐야 아까 원래 이게 어 맹크 아까 길게 바가 있었는데 바가 없어졌어 어? 그 위에 올라가야 볼 수 있어 어 진짜? 뭐야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아 호텔 아까 잠깐만 나를 수 있었잖아 뭐를? 아닌가? 응 야 야 이걸 부셔야겠다 흐어어 어 뭐 부셔 야 또 뭐야 아까만 부실 수 있었는데 아 여길로 가야되구만 아 여길라 썸부 중간하면 날릴 수 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못날라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야 내가 괜히 이걸렀대 어 됐다 어허허허 어허허 어 더 강해지려면은 이를 누르래 으어어어 이걸 밀치는거야 으아 도망가자 아 그렇지 졌어 여길로 올라가면 돼 아 저기있다 아닌가 아 더 올라가야되 아 더 올라가야되 아닌가 어디있어 여길라 올라가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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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아 같애! 안돼! 이거 올라가서 오늘 덜, 내가 이거 오늘 악당을 없애줄 거야. 근데 악당이 너무 약해보이는데? 좋은 거 아니지? 악당 봤어? 악당, 악당 아까 보였잖아. 악당 못 봤어. 그래? 어떤 꿀벌같이 생겼어. 아 진짜? 응. 알았어, 점프. 그럼 악당보고 내려오라고 하면 안 돼? 아 진짜 아 진짜 어떻게 하는 말이야 이 자 신입사업 안돼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이걸로 밀칠 수 있나 너무 못 밀친다 예스 예스 오 좋아 점프 이걸 어떻게 하랄지 달려오면서 흪 흡 보 Meg 어 떨어지면 죽어 내가 아직 안죽겠지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어딜러가야하 야 더이상 길이 없다 어 진짜 여기 또 망 떨어지네 유닛 서먼 투 유즈 스피드 투 두 디스 스피드 아 싱 두루룰 어떻게 하란 말이야? 이걸로 자를 수 있다는거야? 여기 불 나는거야 못 잘라 이거? 야 이걸로 못 자르니? 야 이거 스피드를 어떻게 하는건데? 근데 이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? 그렇지 아 얘는 떨어져도 안죽네 멋진 얘는 앗 좋아 압둘라 예스 아우치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어이 쳤스 어 안돼 이거 왜이렇게 어려워 음 음 오케이 홀러 다이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면 도이 어 오 오 사이가 있어서 끝이 오 오 오케이 올라가? 올라가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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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부터 푼 오 예스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갈지 그 다음에 아 이걸 잘라주는거 아니야? 아 거기 하고 올라가는거 아니야? 스포잉 뭐야 이걸 잘라서 아 아 아 아 아 이런 이런 야 이거 신기하다 그치 어 그 다음에 또 사다리 있다 뿌 아 어차피 다시 올라가면 돼 어차피 다시 올라가면 돼 사다리를 어디 못 옮기나? 어 옮길 수는 없고 점프 하취 어 오 됐어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제 어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 어 빨간색이 뭐야 떨어지는거 뭐야 이거 빨간색을 뭘 어 어 깜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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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왔다 어디갔노 오 되게 빠른가 보다 그치 어 이제 내려갔나 좀 내려가봐 저기 어 여기있다 오 저기있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응 뭐야 그냥 끝났어? 오 신고 한명이니까 아니 그럼 제가 아까 저거 아니였어? 아니야 대장 아니였어? 아뇨 대장은 따로 있어 잠깐만 또 있나? 축소를 해서 위해를 보고 오 아 위에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여기 뒤에 사다나 뒤에 또 있는데? 아 그래 역시 아빤 똑똑해 오 오 오 오 저 뒤에 있는거야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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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화이팅! 이거란! 죽었다! 시윤..우우우 열로 올라간거 아냐 쟤네들 왜 눈이 안없어 진짜 그러니까 또 축소를 해봐도 위에 있다 뭐게 아잇! 내가 왜 내렸지? 으어어! 으어어어어! 아잇아 아니야 나 아직 난 아직 살아있어 이쒸 젖어 잇옆 으읍 왜 계속 떨어져? 왜 계속 떨어지지? 근데 이거 멋지다, 스피드 아, 이 대장 주기가 쉽지가 않네 대장 그칠래기가, 그렇지? 대장에는 맨 꼭대기에 있어 그러니까, 그런 겁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네, 이거는 진짜 아닌데? 뭐야, 여기서 뭐 어떻게 해서 축소를 해봐 저쪽에 저쪽에도 이것도 뭐 아니야?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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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, 뒤에 요거 뭐, 이거? 뒤에 요거? 아, 뒤에도 이거, 이거 사달점 돼 있잖아 근데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? 잠깐만, 힘이 필요한가? 이 종이... 아, 그래, 이거 사달으로 이거 사달으로 가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... 올라가야... 에이, 이거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,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, 그러면 좀... 자, 일단 지금 저희가 대장을 무찌려야 되는데 그 대장을 무찌려는 건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 마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 잘 보셨죠?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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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